좋아요, 구독 지금 이청원 FA님께서 포착하신 매매 시그널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닉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첫째로는 미세먼지고요. 또 하나는 건조기예요. 우선은 미세먼지 관련 테마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에 무언가 모르게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호흡기가 약간 안 좋은 느낌인데 중국이 지금 경제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아마 봄의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위닉스가 생산하는 가전제품 대표적인 게 건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집집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만 이 건조기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2015년 기준으로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이 5만 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10만 대 정도였고요. 2017년에 들어서 60만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20년, 2021년까지 연간 200만 대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최근에 결혼을 하는 신혼 세대라든지 넓게 보면 MZ세대라고 불립니다.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언가 모르게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전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필수가 되었죠. 예전에는 냉장고, TV, 이제는 거기에 건조기, 스타일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연적인 수요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모델도 상당히 중요한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광고 모델이 예전 무언가 광고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좋은 결과만 만들었던 분이에요. 공유라는 배우입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좋은 광고 모델을 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결국에는 나올 거예요. 그게 실적에 언제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5월의 신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5월의 결혼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위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상으로 지난 10월 13일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기회계 자체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저점 대비 50%나 오릅니다. 위닉스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코스닥의 시장 상승률보다 동 구간에서의 주가 상승이 월등히 더 큽니다. 베타 개수가 아마 2도 더 나올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기업. 그런 위닉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15,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보고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